자 여러분 그 저번 시간에 그 공동신청 단독 신청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뭐가 중요하냐면요 일단 그 신청서에 플러스 천부설면 이라고 하는게 있는데 그건 요즘 시험에 잘 안나오고 있어요 안나오고 있는데 개념만 한번 이해를 해봅니다 개념만 이해해 보시면 이런거에요 만약에 누가 갑이란 사람과 의리란 사람이 매매계약을 맺고 이렇게 매매계약을 맺죠 매매계약을 맺고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뭐에요 이렇게 자 민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실체법적으로 실체법적으로 뭐에요 물건면동은 등기해야 하지만 이 물건면동이 생긴다 그랬으니까 자 두 사람이 등기소에 가서 공동으로 등기 신청할 때 일단 기본적으로 뭘 작성해야 돼요 신청서라고 하는 걸 작성합니다 우리가 뭐에요 다른 말로 신청정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는 뭐에요 등기를 신청하는 절차상 뭐가 일단 우리는 방문신청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컴퓨터로 하는 전자신청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두가지 형태로 합니다 그래서 신청서 신청정보 신청정보라고 얘기도 하고 아니면 신청서라고도 얘기도 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뭐에요 이렇게 신청서라고 하는 걸 작성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뭐에요 그 다음에 이 신청서 뒤에 첨부서면이 있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뭐에요 등기필정보 그 다음에 자 등기원인증서 인간명 있죠 그런 각종 서류들이 있어요 근데 별로 그건 이제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요즘 그렇게 시험문제 자주 나오는게 아니니까 그냥 개념만 이해해 주시고 이렇게 뭐에요 이렇게 등기를 뭐해 오게 되면 신청을 해야 하게 되면 자 등기세 등기관이 뭐에요 뭘 받아요 접수를 받습니다 뭘 받는다고 접수를 받아요 그 접수를 받으면 자 접수 받으면 있죠 무조건 접수 받으면 아까 그랬죠 자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는게 있다 그랬어요 뭐하고 있다고 동시에 신청하는게 있다 그랬어요 가장 대표적인게 시험문제에 자주 등장하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자 소유권 이전 등기와 플러스 무슨 등기는 환매등기는 뭐하라고 작년 시험에 나왔던거죠 이거 동시에 동시에 신청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만약에 뭐에요 이전 등기를 하지 않고 환매등기만 신청해오게 되면 그 등기는 받을 수가 없어요 왜 환매등기는 부기등기로 하기 때문에 이전 등기 아래 부기등기로 2-1번 이렇게 부기등기로 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전 등기를 안해오면 환매등기를 등기부에 기재할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동시인청이고 그 다음에 심사를 해요 심사 심사가 뭐에요 심사가 우리는 뭐에요 서류만 심사하는 뭐라 했어요 형식적 뭐에요 형식적 심사주의다 그랬어요 소류만 심사한다는 얘기에요 소류만 그러니까 등기관이 두사람 불러다가 갑과 의를 불러다가 갑아 너 등기 너 니가 진짜 을한테 잊었는게 해주냐 자 을아 뭐에요 너 갑한테 진짜 집 사느냐 이런거 안 따진다 소류만 맞으면 받는다 자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심사를 하고 그 다음에 소류가 뭐에요 소류가 다 완비가 되면 소류가 완비가 되면 등기관이 등기부에 뭐에요 기록해요 자 플러스 등기를 기록하고 그 다음에 지방법원장한테 부여받은 식별부를 표시해요 이렇게 식별부를 표시하면 아이디 같은거죠 예 표시하게 되면 등기가 뭐가 된다 아니게요 완료가 된다 아니 완료 완료된다 자 중요한게 이제 등기부가 이제 뭐에요 자 서류가 미비가 됐어요 뭐한 뭐한다는 얘기에요 예 서류가 미비가 됐다 아니 미비 그 등기를 뭐한다는 얘기에요 각하한다 등기를 안 받겠다 각하사위가 중요해요 법 29조 등기를 안 받는다 한마디로 더 자세하게 하면 등기관이 등기부에 뭐에요 기록하는 행위를 기록을 기록하는 행위를 뭐에요 거절하겠다 그게 각하사위다 그래서 그러면 책에 어디에 쭉 넘기셔갖고 자 다른건 좀 안중해 아까 그랬죠 220페이지에 거기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그거 별표합니다 자 그걸 좀 별표해 주시고 자 올해 시험에 나와요 올해 시험에 나오니까 꼭 봐주셔야 돼요 각하사위 그래서 우리가 각하사위가 29조에 29조에 1호부터 몇호까지 11호까지 몇가지가 11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2호 뭐에요 2호가 바로 뭐래요 2호가 사건이 뭐에요 사건이 등기 할 것이 뭐에요 아닌 경우다 이게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가 거기 보충 또 특히 규칙 몇조에 52조에 쭉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그래서 자 물론 등기 기억에 등기능력 없는 물건과 권리가 있죠 자 등기능력 없는 물건과 권리 얘기인데 물건은 신경쓸거 없구요 권리는 아까 부동산 일부에 용익물건만 가능하고 용익물건이 아닌건 아니고 그래서 뭐라고 부일용이라고 하는 부일용 이렇게 부일용 부일용 저소지 저소지 뭐만해 자기 지분만해 뭐 없다고 보상없다 이렇게 좀 외워두자 부일용이 뭔데 부동산 부동산 뭐에 대해서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는 무슨 물건만 용익물건만 등기할 수 있고 그죠 부동산 일부 용익물건은 그러니까 부동산 전부도 등기할 수 있는 건 너무 당연한 얘기고 부동산 전부가 등기 대상이 되느냐 그건 문제도 안 나와요 너무 뻔하니까 당연한 거니까 부동산 전부 중에 일부만 토지 전부 중에 토지 일부만 건물 뭐에요 예컨대 3층짜리 전부 중에 건물 1층만 이런 식으로 등기할 수 있겠는가 그게 바로 무슨 물건이란 얘기에요 용익물건이에요 그러면 이 저당권이나 뭐에요 저당권이나 소유권 이전 등기는 뭐에 대해서 지분에 대해서 가능하니까 당연히 뭐에요 당연히 반대로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 자 일부에 대해서 저당권이나 이전 등기를 신청해 오게 되면 그 등기는 안 받는다 왜 안 받느냐 물어오게 되면 그게 바로 뭐라고 사학권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한다 그 다음에 뭐에 대해서 자 이 지금 뭐에요 공유지분 있죠 이 공유지분에 대해서는 무슨 물건 용익물건 뭐에요 용익물건은 등기에 오게 되면 등기 안 받겠다 이게 바로 뭐라고 사학권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다 그 다음에 자기 지분만에 대해서 보존 등기와 무슨 등기 상속된 게 안된다 자기 지분만 그렇게 한마디로 뭐냐면 자 만약에 바다를 매립했는데 바다를 매립했는데 갑하고 을하고 병이란 사람이 이 세 사람이 매립을 했어요 그 바다 매립에서 땅이 생겼으니까 소유권 원시치득 하죠 소유권치득 하죠 원시치득 근데 이 사람들이 지분이 3분의씩 갖고 있어요 자 그러면 땅 하나에 부동산 안에 등기분 하나만 만들어야 되니까 이 등기부의 1번에서 이렇게 소유권 보존등이 공유자 갑이 3분의 1이고 공유자 을이 3분의 1이고 공유자 병이 몇 분의 몇이라 3분의 1이다 그런 얘기에요 자 이런 식으로 갑을병 세 사람이 자기 지분을 이렇게 뭐에요 하나의 땅 안에 등기부 하나만 만들어야 되는데 아 얘께 내 것만 보존등이 해달라고 이 을이 내 것 해달라고 자기 것만 보존등이 해달라면 자기 지분만 보존등이 해달라면 등기 못해주겠다 아니게요 왜 등기부가 3개 만들어지면 안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뭐에요 하나의 부동산에 등기부는 하나만 만들어야 되니까 자기 지분만에 대해서 보존등이 마찬가지에요 상속등기도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자 전원이 하든가 한 사람이 전원을 위해서 해주는 건 상관없어요 근데 자기 것만 자기 것만 뭐에요 자기 것만 보존등이 해달라고 자기 것만 상속등이 해달라면 문제가 발생한다 형식이 안 맞는다 그 얘기에요 지금 등기 형식상 안된다 그 의미에요 그래서 외우자는 얘기에요 부일용 저소지 자기 지분만에 뭐 없다고 보상 없다 그런 얘기에요 자 일단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디에 여러분 지금 방금 본 것 중에서 그 비읍에 일부 지분만에 보존등이 안되고 시읗에 자기 지분만에 상속등이 안되고 있죠 그래 기본적인 거에요 기본적이고 하여튼 그래서 일단 이 내용은 다 뭐에요 다 나중에 차차하기로 하고 이거라도 먼저 기본적으로 이거라도 먼저 외우자는게 뭐라 외우자고 그리고 부일용 이라고 하는 저소지가 있어요 저수지 저수지 부일용 이라는 저수지가 있는데 그 뭐에요 그 저수지가 토지를 국가가 수용하는데 자기 지분만에 보상을 안해준다 이런 식으로 연상에서 외웁니다 자기 지분만에 보상 없다 이거 좀 외우자죠 이거 중요하다 자 이거 좀 외워두시고 그 다음에 뭐에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어 넘겨보시면 어디를 보시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어 자 아까도 잠시 얘기했지만 228페이지에 거기 쌍가루 5번에 있죠 쌍가루 5번을 아주 조그맣게 아주 조그맣게 별표 하나 해두시고 내용을 한번 읽어보자 무슨 내용이냐 그러면 자 거기 쌍가루 5번에 1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등기관이 다음에 등기를 할 때는 지척시 그 사실을 토지일 때는 지적소관청에 건물일 때는 건축물대장소관청에 각각 알려야 된다 그랬죠 그래요 그 얘기에요 지금 이 소유권이 바뀌면 자 등기가 완료되면 어 등기가 완료되면 항상 뭐에요 소유권이 바뀌면 특히 이제 뭐에요 등기가 완료되면 두가지 등기소에서는 등기관이 자 권리자한테 등기필 정보를 자 교부해주고 이렇게 뭐에요 소유권이 바뀌면 자 대장소관청에 자 대장 어디에 대장소관청에 이 대장소관청에 자 소유권이 바뀌었다는 소유권 변경사실을 자 뭐한다는 얘기에요 변경사실을 통지를 해줘야 된다 변경사실을 뭐한다고 통지를 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대장소관청에 소유권 변경사실을 통제한다 그래서 방금 얘기한 대로 등기소에서 등기소에서 자 표제부 갖고 뭐라고 울고 그 다음에 뭐가 있다 아니게요 이 대장 있을 때 이 내용은 뭐해야 된다 아니게요 같아야 된다 그래서 누가 이 소유권자 갑이란 사람이 이 갑이란 사람이 자 땅 팔아먹으려고 보존등이 맞췄어요 에 자 이 건데 만약에 갑이 사망하시면 을이란 자식이 아버지 땅 팔아먹으려고 보존등이 했다 치잖아요 보존등이 맞췄으면 소유권이 바뀌었으니까 보내줘라는게 자 소유권자 아들내미 일로 바뀌었다고 그 얘가 왜 했어요 잊었는게 했죠 그럼 뭐해 소유권이 바뀌었으니까 또 잊었는게 병으로 바뀌었다 그죠 주소지 바뀌면 주소지 바뀌었다고 보내줘야 돼요 왜냐면 여기 서총구청에서는 여기 충청남도 서총구 서총구청에서는 이 재산세를 거둬야 되는데 자 이 사람이 주소지가 서울에서 어디로 경기도로 주소지가 바뀌면 알려줘야 돼요 그 경기도로 주소지로 뭘 보내줘야 돼요 당연히 등기명인의 표시변경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소유권이 말소가 되면 여기도 말소시키고 회복하면 회복하죠 그래서 거기 기억의 보존능기 젖능기 니네 명의자의 표시변경 소유권의 변경 경정 말소 말소 해보겠죠 이런 내용이다 만약에 뭐예요 다음중 소유권의 변경 사실을 통제하는게 아닌 것 하게되면 이제 오지선당이니까 아닌게 뭐냐 아니게 그럼 아닌거 보게되면 자 당연히 뭐예요 당연히 자 여기 등기부상에 소유권의 가압류라든가 소유권의 뭐라고 가처분이라든가 소유권의 뭐예요 가등기라든가 이런거 있죠 이런건 뭐예요 이 등기부상에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를 등기부가 아니라 이 대장에는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할 필요가 없으니깐 보내준다 안 보내준다 보내줄 필요가 없다 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자 그렇게 일단 이해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뭐예요 넘겨보시면 자 233페이지 이게 이제 뭐예요 자 당연히 거기 등기절차 강론 얘기입니다 등기절차 강론 얘기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게되면 이 강론이 중요해요 왜 자 우리가 여러분 민법 공부하다 보면 민법 총칙은 물권에도 적용되고 채권에도 적용되고 적용된다 아니죠 자 그러면 이 강론을 보게 되면 앞에 배웠던 총론상의 내용이 다 나와요 다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특히 거기 보존등기 나오고 이전등기 나오고 자 용의 물건 나오고 그 내용을 아까 그랬죠 자 일부를 등기부상에 써있는 등기부상에 등기 기록되어 있는 내용 중에 일부를 고치는게 무슨 등기고 일부를 고치는게 그게 변경등기고 전부를 고치는게 무슨 등기라고 그랬어요 말소등기라고 했어요 전부를 고치는게 무슨 등기라고 말소등기 물론 표제부는 표시변경 표제부는 몇이등기 그 다음에 뭐하고 상관없는 물건면동과 상관없는 뭐가 있어요 가등기라고 하는게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하여튼 그래서 등기절차 강론 보존등기 등기 별표시구 정리를 시험에 나왔죠 별표해 놓고 보자 별표해 놓고 자 그러면 이렇게 소유권 보존등기라고 하는 것은 이 소유권 보존등기 있죠 보존등기 예 보존등기 자 그러면 바다를 매립해서 땅이 생겼다고 생기면 소유권 원칙이 되겠어요 보존등기 하는 이유가 뭐냐 보존등기 하는 이유는 등기부를 만드는거에요 최초로 등기부를 개설하는거에요 등기부를 만들어야지만이 물건에 변동이 생기니까 그래서 이 소유권 보존등기라고 하는 것은 최초로 뭐하는 것이다 등기부를 개설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소유권을 취득하는게 아니라 이미 소유권을 취득했고 물건변등기를 위해서 등기부를 최초로 개설하는거에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 233페이지에 거기 의의 1번을 참고로 읽어보겠습니다 보시면 부동산의 물건변동은 등기해외 효력이 있으므로 소유권의 보존등기는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새로이 등기부를 뭐해서 개설 최초로 만들어서 그 외에 있어서의 그 부동산에 관한 권리변동은 모두 이 보존등기를 기초로 해서 해가진다 따라서 보통의 등기에 있어서와는 달리 신청에 있어서 소유권의 존재 그 자체를 확인하기 위해서 특별한 증명 절차가 요구되고 있다 하여튼 써놨죠 하여튼 그래서 소유권 보존등기는 뭐하는 것이다 등기부를 최초로 개설하는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자 하여튼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에요 기본적으로 이 소유권 보존등기 하게 되면 일단 객체 있죠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객체 그래서 등기대상 얘기에요 등기대상 등기대상 그래서 절대 보존등기는 뭐에 대해서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 등기할 수 있다 없다 등기못한다 아니게요 왜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 등기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무엇뿐이 없다고 용익물권 임차권만 가능하지 다른건 등기할 수 없다 용익물권 임차권만 가능하다 용익물권 임차권만 가능하다 자 자 자기 몸안에 자기 지분만에 자 지분만에 무슨 등기 소유권 보존등기 안 된다 객체부터 먼저 따져보자 객체부터 그래서 여러분 거기 동그라미 몇 번에 2번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부동산의 소유권 보존등기 부동산의 소유권 보존등기는 1피토지 전부와 일동건물 전부에 대해서 하여하며 부동산의 특정 일부나 공유일부 지분에 대해서 보존등기 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이건 뭐에요? 앞에서 어디 자 지금 내용은 앞에 어디 나와요? 부동산 등기법 객체 있죠? 객체 등기대상 얘기 공부할 때 등기대상 공부할 때 거기 등기대상 아까 그 배웠던 얘기죠? 등기대상 그래서 어디에서 물건 얘기했을 때 아까 별표라고 본게 그거 얘기죠? 147페이지 밑에 동그라미 4번에 부동산 전부에 대해서 등기대상이므로 분필 절차 없이 일부에 대해서 이전기 전환권 할 수 없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일부에 대해서 용익물권 임차권 가나도 이렇게 써놨죠? 그거에요 그거 공부하는 걸 또 이렇게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방금 얘기했지만 이 강론이라고 하는 것만 시간이 없으면 강론이라는 거 하는 것만 이것만이라도 정확하게 자 좀 정확하게 이걸 기억하고 암기한다면 자 우리가 그 12문제 중에 반 이상은 맞을 수 있으니까 이거라도 제대로 보면서 하자 아니게 이거라도 중복되는 거니까 아까 총론에서 앞에서 배운 내용이 중복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 따라서 공유물인 경우에는 공유자 전원이 신청하거나 아니면 공유자 중 1인 또는 다수가 전원을 위해서 신청할 수 있고 절대 자기 지분만의 보존능기 자기 지분만의 상소 자기 지분만의 보상없다 자기 지분만의 보상없다 이렇게 왜의도해야 되겠다 아니게요? 중요하다 아니게요 자 넘겨보시면 두 번째는 뭐에요? 두 번째는 이렇게 뭐에요? 객체를 보게 되면 자 신청인 얘기에요 신청인 물론 등기 실행 있죠? 등기 실행은 보존능기는 언제나 주등기로만 해요 보존능기는 언제나 뭐로만 한다고 주등기로만 해요 그러면 신청인 얘기 나왔을 때 항상 뭐에요? 보존능기는 단독 신청해요 누구만이 소유자만이 단독 신청해요 보존능기는 소유자만이 단독 신청입니다 그러면 이 보존능기 할 때 대장을 첨부하는데 이렇게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문대장 대장을 첨부하는데 이 대장은 대장은 뭐에요? 이 네모나게 생겼죠? 네모나게 생겼으니까 우리가 뭐에요? 뭐에요? 꼭시점 있죠? 꼭시점 이 대장의 꼭시점이 4개겠죠? 어떤 분이 물어보세요 자 우리가 뭐에요? 자 우리가 꼭시점하고 우리가 선분이 있죠? 선분 선분 모서리 있죠? 모서리 모서리 그러면 이 모서리 그릴 때 이거를 이게 뭐에요? 이게 모서리가 아니냐고 어떤 분이 물어보시길래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할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상식이라고 하는게 다 그게 상식이 아니에요 어? 왜냐면 상식이 아니냐고 그게 되면 근데 뭐에요? 탁자가 있어요 탁자가 자 이렇게 뭐에요? 탁자가 있다 탁자가 탁자가 있다 탁자가 있어요 이렇게 이 탁자가 있으면 보세요 이 모서리라고 하는 것은 이 모서리 이 모서리라고 하는 것은 뭐에요? 모서리는 것은 이 면과 이 면과 이 면과 면이 만나는 선분이에요 선분 이렇게 한마디로 이 면과 이 면이 만나는 선분 이걸 우리가 이게 모서리라고 하는 거에요 모서리 그죠? 모서리 자 그러면 당연히 이건 꼭지점이고 그리고 모서리가 이게 모서리가 아니라는게 모서리는 이 면과 이 면이 만나는 요게 바로 이걸 모서리라고 하는 거에요 모서리 예? 무슨 말 이해하시죠? 그래서 항상 기본적으로 어떤 뭐에요? 어떤 기본 명제는 자 명제는 이해가 되면 암기를 안하면 항상 뭐에요 항상 여러분이 잘못된 상식을 갖고 세상을 살 수 있어요 살 수 있으니까 이거는 꼭지점이에요 모서리는 자 이렇게 면과 면과 이게 모서리지 자 그랬을 때 일단 기본적으로 보존등계 할 때 대장을 첨부하나면 대장은 꼭지점이 4개 있으니까 자 보존등계 할 때 단독행정인데 4가지 뭐에요? 4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 4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러면 또 뭐에요? 그러면 또 뭐 할 때 이 보존등계 할 때 보존등계 할 수 있는 단독 신청하는데 보존등계 할 수 있는 유형을 보면 자 이 보존등계 하는 사람을 보게 되면 4사람이에요 일단 기본적으로 바다매립에서 최초로 갑이라고 바다매립한 사람 신축 건물진 사람 최초 그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대장상 자 이런식으로 대장상 자 이렇게 단독신청인데 자 몇가지 대장상 이렇게 뭐에요? 대장상 최초로 최초로 소유자로 등록된 등록된 자 자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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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 그 밖에 뭐에요? 그 밖에 포괄승계 자 이 사람이 보존등계를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최초로 신축 건물진 사람 최초로 뭐에요? 최초로 자 바다매립한 사람 이 사람이 사망하면 누가 할 수 있고 상속인 할 수 있고 그 밖에 포괄승계인인데 이 대표적인 포괄승계인이 뭐에요? 뭘 받은 사람이에요? 시험 문제 나온건 포괄 유증을 받은 사람이에요 뭘 받은 사람이라고? 포괄 유증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니까 자 최초 최초로 등록된 자 자 그 다음에 돌아가시면 상속인 이 사람한테 뭘 받은 사람? 포괄 유증을 받은 사람 그 다음에 국가로부터 뭐에요? 국가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록된 자 자 일본 놈이 폐망하고 도망갈 때 우리나라에서 뭐에요? 자기들이 자기들이 취득한 통을 다 놓고 갔어요 국가가 이걸 뭐 했어요? 뭘 쓰려 해버렸어요? 그래서 뭐 했어요? 자 진정한 소유권자인지 아닌지 소유권자를 확인하고 왜 자 일본 시세 때 빡! 뺏겼는지 사정을 했죠? 조사해서 그 토지를 조사해서 사정 한마디로 뭐에요? 분배했다는 게요 자 농지 같은거 특히 농지 분배 그래서 국가한테 뭐에요? 이전 등록을 받았어요 그래서 자 국가로부터 이전 등록된 자 이 사람이 보존능이 하는거에요 보존능이 그래서 머릿속에 기억합니다 대장 등봉 갖고 보존능이 하는 사람은 네모나게 긁어놓고 꼭지점을 생각하고 최초 뭐라고 상속인 포괄유중을 받은 사람 국가로부터 이전 등록된 자 최초 상속인 포괄유중 국가로부터 이전 등록 그렇게 외워두지 않죠 자 그러니까 뭐에요 그래서 자 이렇게 뭐에요? 최초로 된 자가 아니라 대장상 대장상 소유권 이전 등록된 자 또는 뭐에요? 또는 자 상속인 이 상속인은 뭘 못해요? 소유권 보존능을 할 수가 없다 두 번째 판결에 판결에 의해서 보존능이 할 수 있는 사람 판결 얘기입니다 자 그럼 판결은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시험 문제 나올 때 판결 얘기 나올 때 자 민법에서 외우지만 등기 안에도 권리 변동이 생기는 거 형성 판결이구요 보존능이 할 수 있는 판결은 자 당연히 뭐에요? 자 우리가 이행 판결이 원칙인데 공유물 분할 판결이라 하는게 있어요 예컨대 갑과 을이 매매계약을 맺으면 얘가 등기 안해주죠? 을은 갑을 상대로 소송을 합니다 판사님 갑이란님이 뭐에요? 자 장금까지 다 받고 잊었는 길 안해줍니다 소유권이었는 길을 이행해 달라는 판결 좀 내려주세요 그게 이제 뭐에요? 그게 이행 소유권이었는 길을 뭐라고? 이행하라는 뭐에요? 이행 판결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공유물 분할 판결은 예외적으로 땅이 두 개로 나눠지니까 단독으로 할 수 밖에 없다 아니게요 자 서로 각자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자 다 되는데 안되는게 딱 안되는게 딱 두가지에요 쉽게 얘기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자 보존능기에서 예컨대 만약에 뭐에요? 보존능기에서 안되는 판결 안되는게 뭐 하나라 하나라고 생각하고 하나로 외워보면 돼요 근데 무슨 얘기냐면 자 예컨대 이 얘기에요 만약에 토지는 갑이 바다를 매립하고 토지 대장이 이렇게 뭐에요? 갑이라고 등록됐으니까 갑이 소유권이 되요 갑이 보존능기 하고 잊었는게 하면 돼요 팔아먹으면 돼요 네 자 만약에 이렇게 소유권이 누락이 됐어요 공무원이 실수해서 대장상 소유권을 누락시켰어요 그러면 이 갑이란 사람은 누굴 상대로 뭐에요? 누굴 상대로 소송을 해야 될 것이냐 내가 소유자임을 밝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경우에 이 갑이란 사람은 자 땅은 국가가 나래요 누굴 상대로 국가를 상대로 국가를 상대로 뭐하면 돼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합니다 자 이게 뭐에요? 내 땅이 맞다 얘기 그래서 하여튼 자 토지는 국가를 상대로 확인 판결을 받으면 돼요 근데 건물은 만약에 갑이 신축 건물을 줬어요 건축물대장이 만들어졌는데 소유권이 누락했어요 그러면 이 건축물대장은 지방세법에 재산세를 걷기 위해서 건축물대장을 만들어서 관리한다고 자 명시했어요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절대 뭐는 건물은 국가 상대로 소송하면 안 돼요 지자체 상대로 소송한다 그래서 판결 얘기했을 때 건물은 뭐에요? 건물은 국가 또는 뭐에요? 국가 또는 자 건축허가명인 건축주 이 건축주 상대로 뭐에요? 상대로 소유권 확인 판결 있죠? 이 소유권 확인 판결은 자 대상이 된다 안 된다 대상 자체가 아니 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깐 그냥 다른건 다 되는데 자 보존능계 할 수 없는 판결은 뭐만 안 되냐 하게 되면 뭐만 안 된다고 건물은 건물은 뭐에요? 국가나 건축주 상대로 확인 판결 그것만 안 된다 아니게 미등기 수용 있죠? 미등기 부동산을 뭐 할 때 수용할 때는 등기된 부동산은 이정등기 하지만 미등기일 때는 뭐 하면 돼요? 보존등기 하면 되고 그 다음에 건물의 경우는 뭐에요? 건물은 자 건물은 자 그 다음에 뭐에요? 건물은 특별자치도이사 특도 그 다음에 시장 그 다음에 뭐에요? 군수 구청장 구청장 확인에 의해서 확인 자 이거 건물만이에요 건물만 그렇다니 연속적으로 그렇다니 자 건물은 뭐에요? 특별자치도이사 시장 군수 전자 확인에 의해서 보존등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거기 자 거기 234페이지 보시면 자 신청 절차 단독 동그라미 치시고 단독 신청 동그라미 치세요 단독 신청 동그라미 치시고 그 다음에 기억에 대장 뭐에요? 최초로 수입권자라 등록된 자 또는 상속이 그 밖에 포괄신게 나오죠? 그래서 뭐에요? 거기 자 A A 있죠? A 그래서 몇번째 줄에 거기 자 거기 법인 거기 거기 A는 그래서 거기 대장상 최초로 수입권자라 등록된 자 또는 상속인 그 밖에 포괄신게 있죠? 그 포괄적 수준자 그 포괄유증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자 B는 신경쓰고 고식은 자 C번에 그거 줄쳐보세요 대장상 소유권 이전능력을 받은 소유자명의 상속인 그 밖에 포괄신게는 자기 명의로 직접 보존등기 할 수는 없고 대장상 최초로 소유자명의로 보존등기 한 다음에 뭐에요? 자기 명의로 이전능기 한다 다만 줄치세요 미등기 토지의 공부상 국가로부터 동그라미 치세요 국가 국으로부터 이전능력을 받은 사람은 보존등기 할 수 있다 그 얘기죠? 방금 얘기한 대로 이렇게 이전능력을 받은 사람은 안 돼요 이 사람은 안 되는데 국가로부터 받은 사람은 가능하다 그 얘기입니다 국가는 가능하다 자 그 다음에 거기 니은의 확정판결 얘기인데 확정판결이 있죠? 자 확정판결이 있는데 자 중요한 것은 235페이지 거기 자 E 맨 끝에 A B C D D E F E E 그러나 건물에 관해서는 국가상대로 확인판결이 있죠? 소유가 확인판결 건축허가 명의를 상대로 확인판결은 보존등기 할 수 없다 그게 중요해요 할 수 없다 자 왜 건물은 지자체를 상대로 왜 건축물대장을 만드는 이유가 지방세거기에서 만드는 그러니까 지자체 상대로 해야 됩니다 지자체 그 다음에 수용은 당연히 믿음기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네 니엘번 특별자치도이사 시장군수총장 말 그대로 뭐예요? 자 특별자치도이사 시장군수총장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지금 뭐예요? 특별자치도이사 시장군수총장이 있을 때 자 거기 확인에 의해서 자 보존등기 할 수 있다 써있죠? 네 그래서 한마디로 자 이런 뭐예요? 확인해서 할 수 있는 건 건물, 토지는 안 돼 절대 건물만 그런 거예요 건물만 자 그래서 거기 그 B의 판례 중에 시장 등에 발급한 사실확인서로서 건물에 뭐예요? 건물에 소재, 집원, 건물의 종류, 구조면적 있죠? 표시와 소유자 표심이 건물의 완성에 존재하는 사실이 있고 자 그 특히 집합건물의 경우에는 일동건물 표심이 일동건물에 이르는 모든 구분건물 표시가 구체적으로 자 있다면 있다면 확인서에 해당할 것이므로 자 그것이 다 다만 뭐예요? 자 구체적인 아니 신경 쓸 거 없어요 여하튼 그래서 시장 또는 시장 등에 발급한 사실확인서 있죠? 뭐 다 밀겁속이니까 한마디로 판결 얘기 나오면 그냥 뭐예요? 자 건물은 국가나 건축주 되는 건 신경 쓸 거 없어요 안 되는 거 얘기인데 판결은 뭐예요? 건물은 국가 또는 건축주 상대로 확인 판결이기고 여기 뭐예요? 건물만 토지는 안 되고 건물만은 특별자 시도의사 시장, 군수, 구청장의 모해에서 확인 있죠? 확인 연역적인 얘기를 했어요 확인에 의해서 뭐 할 수 있다고 보존등계 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236페이지에 거기 문제도 나오지만 작년 문제도 그 1번이 답였어요 33회 때도 보존등계는 원인 날짜가 없어요 원인도 없고 날짜도 없고 등기 원인과 날짜 기록할 필요가 없다 그건 좀 줄 쳐 놓고 보자 기억 줄 치겠습니다 자 뭐라고 거기 보존등계 할 때는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신청의 뜻을 쓰는데 거기 등기 원인과 날짜는 제공할 필요가 없다 그랬죠? 그리고 줄 쳐 놓자 등기 원인과 날짜는 없기 때문에 자 뭐 할 필요 없다 제공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만 일단 보시면 돼요 자 이전등계는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